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제가 올해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행사 응원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조금 우리 팬카페 여러분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차린 건 가지는 많은데 맛은 잘 모르겠어요.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기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고 재미있게 보내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비단 우리가 소희용 프로그램